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17학년도부터 건축공학과와 해양건설공학과가 통합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학부입니다. 프라임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추세로 부각되고 있는 첨단 부위식 건축물과 워터프런트 개발 등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와 해양건설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건축 분야에는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및 환경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양건설 분야는 해양물리 및 해안공학, 집안공학, 지질 및 탐사, 구조 분야가 있습니다.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설회사나 설계회사에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그 밖의 건설 분야 공문으로 가기도 합니다. 해양건설과 건축이 만나면 육지와 바다의 건설을 통합하게 됩니다. 건설이란 큰 틀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2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하여 본인의 적성에 맞는 세분화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과와 커리큘럼을 통해 건축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게 됩니다. 건설회사와 설계회사에 진출하신 선배님들이 대부분이고 건설 분야 공무원이 되신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은 예술, 공학, 과학이 융합된 종합예술이라 생각합니다. 때론 전생의 주기에 거쳐 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건축에 꿈이 있고 열정이 가득하신 수험생 여러분 우리 학부는 여러분의 열정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될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미래 산업으로 기대되는 첨단 건축물 분야와 해양 워터프론트 분야의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라면 군산대학교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로 오십시오. 저희들이 여러분과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이 되지않고 그녀들마다